비교되는 게 나오죠. 고래에 출제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은 변별력이라는 이름으로 함정을 파할 수 있는 것이니까. 13번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1군 감염병이었죠. 2군 감염병은 규정이 없었죠. 물론 2군 감염병이나 3군 4군 감염병이 쭉 나와 있긴 했었지만 2군 조문상으로는 1군 감염병이 감염의 뭐야 감염의 확률이 높고 전파력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1군 감염병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지만 2군 감염병은 조문에서 빠져 있었죠.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결핵이나 피부병, 화농성 질환. 고름 이런 것들이 화농성이죠. 이런 것도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 질병이었다. 됐고요. 14번 식품위생법 규정은 건강진단이죠.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2번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건강진단을 중복해서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2번 다른 식품위생법의 건강진단을 따로 다시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죠. 2번이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건강진단은 원칙적으로 영업 시작하기 전에 받는 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죠. 미리 건강진단을 받는 게 원칙이고 건강진단은 매년 1회에 한 번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 15번 건강진단 항목이 아닌 것. 장티프스, 표기력,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진단. 인플루엔자는 뭡니까? 감염병에는 있었긴 하지만 이게 건강진단의 대상 항목에는 들어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